여러분 즐거우시죠? 재밌죠? 활력이 넘치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월티플렉스 공간 신도림 테크로마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쇼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넘치지 그런 멋진 그런 자리를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더 희망한 곳에 볼 수가 없으세요 사실 저는 여행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조금 제일 많답니다 특히 우리 가수들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나이는 비록 드셨어도 아주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분들은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호흡도 젊음을 유지하자 여러분께서 항상 큰 박수로 밑에서 많은 응원들을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노래로 활력을 만들어 가담,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 쇼마다 젊음 청춘지죠? 우승을 만들어가는 시간 저에게는 저에게는 어떤 것을 더욱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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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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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